아 나오긴 나왔구나 꼬챙이 나왔었지? 꼬챙이님 제가 왜 꼬챙이님을 집지 않았을까요? 꼬챙이 집었으면 잡았겠다 대해원님 반갑습니다 꼬챙이 아 잠깐만 핸드 왜이래 독재 독재 유령 닭껍 파멸 독재 파멸 독재 독재 외화체 장전 고래밥으로 돈 싹 다 날렸다는 거를 깜빡하고 있었네요 영액 돌진 구경하러 엘리트 2마리 정도 디스어빌리티엠님 반갑습니다 단지 유령을 쓸 타이밍인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유리칼 허술 유리칼 저것도 시간 조금만 지나면 바로 계력인데 아이스크림의 상절곤이면은 좋네 단독악이다 망달아나 주쇼 에리트 하나 더 갈까 유물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졸라 좋은 것 같은데 엘리트 하나 더 가도 되겠죠 이거 희귀 이거 희귀 아 고기 희귀 고급 희귀 편안 편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펜초게스 상설곤이야 꼬챙이 아이스크림 꼬챙이 아이스크림 펜초 꼬챙이 너를 박살낼 것이다 펜터그래프 거든요 치아가 없는게 아쉽네 치아가 없는게 아쉽네 아이스크림 그러네요 유령쿠션이 있었네 욕심이 그룹 그룹그룹 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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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형 꼬챙이라도 나와주나? 빙고 폭발 포션 다 꺼 집중 뭘 지우지? 수비 지우면 될 것 같은데 망단? 수비 지우면 낫겠다 영구 발놀림 살려줄 나 세트 보탱이 안빠졌죠 교살, 불교, 옥채비 뱀씨물 너무 쎄 다음 턴도 못 잡을 거 아니야 그 식물 오예 빵빵불 돌아왔다 100에 100에 고사니까 잠이 잘 오죠 꿀잠 음.. 고스트 상태가? 카드를 너무 애꼈나? 압도 턴니 망단으로 쌍설곤이나 좀 열심히 돌려야 될 거 같은데 헤헤헤 너무 싫어 쓴맛을 보여주라 하아 저거 진짜 쑤 쑤 뚱렘린 너무 싫어 표창이다 유령 영상 또 나옴 쑤버 꼬챙이 쑤버 꼬챙이 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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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챙이 원기옥 덱 손꼬챙이 다킨 쑤버 쑤 꼬챙이를 한 번만 때리게 해줘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이제 궨전 강화해야겠죠 단 한 방 오 공포 포션도 좋다 정밀? 불쾌 좋다 불쾌 하나 주쇼 아이스크림 불쾌 김태훈님 반하십니다 아불 황금 카드가 되어버린 불쾌 둘 다 유령화 가져가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씨 아이씨 야 유령화 갖고 와 이 자식들아 내가 괜히 말했네 유령화 쓰고 버티면 돼 그냥 아이씨 아이씨 이제 좋은 거 같은데 다 필요없어 피격했던가 기억이 안 나네 피격했죠 아이씨 대충 합시다 아이씨 아이씨 죽창백 아주 좋아 분리타임 필요없겠죠 집중이나 열심히 돌리자 폭주도 괜찮을 거 같긴 한데 폭주망단 폭주불쾌 폭주불쾌 집중 폭주불쾌 이거 핑핑이 나도 부신단다 하아 아고 언덕자라님 구독 Funk 구독좋아 구독좋아 기억을찍은 기억을찍은 언덕잘하니 미겨울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난한 잔상 잔상 있으면은 유령화 쓰고 수비하기 훨씬 편하긴 한데 차이사 코스트유물 절실한데 이거 들고 갈게요 지금 코스트유물만큼 딜뻥 잘 되는게 없어 뚱딱님 반갑습니다 아 잠깐만 하.. 현두미 엽 같은거 딜계산 하면서 가는 수 밖에 없겠네요 표창이 있으니까 천천히 데리자 피카코 천천히 피카코 한 번에 싹 전화 지금 둘다 잡고 다음 턴 이거 잡으면 되겠죠 잘 잡았네 아 진짜 이거 무분별한 사업 확장 이대로 괜찮은가 하긴 기념품이 있으면 훨씬 낫겠네요 불격 있는데 무력화를 버릴까? 아니야 무력화는 필요하고 파멸 포기하고 독재를 버릴까? 플랭디는 어차피 저거 뭐 아이스크림이라서 공짜라고 생각하고 싶으면 되는데 실제로 공짜는 아니지만 인간에 확보 입니당 아 진짜 사실 오늘 안전한 유령화 안 나오면은 맞겠는데 메롱 메롱 이제 100%죠 축산 순무 이럴 거 없긴 한데 카카 카카 어 얘도 어차피 유령화까지 쓰면은 별로 안 어렵겠죠 유령화 잔상이면 되죠 20댐이면은 25까지 올리면 되지 약화 안 걸린 상태에서 아 26까지 올려야 되는구나 어째서 아직도 여기 있냐 몰라 음 시원 두피 마사지 이거 아무 효과 없습니다 진짜 아무 효과 없어요 까악 까악 하는 효과 같습니다 아 그러네 관보다는 효과가 많네요 핑핑이는 흰 포션 대단원 꺼져 뭘 봐 가시 때릴때마다 맞는건데 불가침 때문에 일찍 들어간거에요 유리칼도 이제 필요없다 그래도 탐혈이 더 필요없죠 독이 하에 없으니까 찢기 하나 넣어놓을까? 맨들맨들한 돌놓고 집중을 쓰고 싶은데 왼전까지 같이 쓰려면은 못쓰겠네 이렇게 가자 카드 10장 쓸때마다 코스트줍니다 공격카드 10장 단툰에 차가 지조 단툰에 차가 지조 지우지우님 반갑습니다 겔리버스 필요없죠 능필없어 애매하게 하네 아 이러면 펜촉 부서지는구나 실수했다 잃어버린 펜촉 근전 언제 나오냐 장군Instagram 이리 와 이거 부상 들어와서 조금 성가시겠다. 빨리 안 나와? 꽃에나?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나오지 않을래? 아이고, 새기 드럽게 안 나오네. 야, 새시계 빠졌어, 너. 땀을... 압도 넣을 걸 그랬나? 근데 저거... 넣는 게 좋았겠다. 압도. 왜 너는 제우냐? 덱이 되게 별거 없는데, 쎄다. 이제 그냥 유령화 쓰고 버티다가... 꼬챙이 한 번 통 날리면 끝인. 스테로이드? 에너지 포션보다 스테로이드 포션이 더 센가? 스테로이드 포션이 더 센가? 크러네. 꺼져. 이제 취약도 있겠다. 개꾸림. 유령의 영상을 지금 써야 되나? 지금... 지금 써야겠죠? 아직 잔성 없다. 아직 잔성 없다. 거참 터뻥터 리퀴산을 다음 턴에 유령의 영상도 나올꺼고 내가 간다 기다려라 하나 더 써야 편촉인데 7강 나오나? 딜 계산중 꼬챙이 16 펜촉되면 32 길각이네 48 넘나 강한 것 요리 되어버렸다 1872 완벽함이 한번 모자랐네 아스트로라베 나오면서 떡상한 아니지 유령화 나오면서 떡상했지 엘리트 좀 더 두껍패 쓰면은 간영화 아 그러네요 아이스크림이 잘했네 아이스크림 1승 펜촉도 대박이었고 맛있네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인정 그래도 유령 이해가 잘했지 아이스크림 기밀 네 요리를 nota 다 이케